대한가정의약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 사람의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좀 다룰까 합니다 구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냄새 시리즈로 가나요 쭉 갑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냄새가 아무리 심해도 말 못하고 참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민망해 할까 봐 그런데 이게 또 건강에 적신호니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맞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지만 친한 사이라면 조언을 해 주시고요 말해서 민망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숙고해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친한 사이인가요 그럼 말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환을 또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채도사가 아니면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군요 구치가 있을 때 간별해야 되는 질환은 있긴 하거든요 우선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침 분비는 잘 되는지 구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식도 영유 또는 위장 쪽의 소화 기능 문제 이런 거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치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구치 제거제나 아니면 양치질을 자주 하면 괜찮아질까요? 네, 첫 번째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입안의 위생관리 이거 중요하겠죠 스케일링도 해보고 양치질도 제대로 해보고 이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호흡이나 편도 쪽에 문제가 생겨도 구치를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코를 엄청 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치가 생겼어요 보통은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자거나 이러면 건조해지면서 그런 구치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입과 연결되는 코, 폐 이런 쪽에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평소에 건강 진단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입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평소에 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구치가 있는 분이 없는지 잘 모니터링하면서요 서로 얘기해주고 개선하려는 노력하는 거 교수님하고 저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입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네,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 수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